네, 오늘도 4가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내놓은 기업들이 꽤 많았습니다. 일단 오늘 4가지 기업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NC 소프트입니다. 어제 자사주 취득 소식이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자사주 매입 공시를 내놓았는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1890억 원을 들여서 30만주를 취득하기로 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수는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유동주식의 1.6%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업계의 현재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현재 리니지 W 성과 전에는 투자 심리 회복이 어렵다라는 투자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자사주 취득 소식은 어찌 됐든 굉장한 호재임으로 분명합니다. 오늘 관련된 주가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내놓았는데요. 에코프로 글로벌 지분의 100%를 300억 원에 취득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양극제 해외 투자를 총괄할 자회사를 세우기 위한 취득이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 BM 측에서는 양극제 29만 톤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일단 증권사의 커멘트도 굉장히 좋습니다.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좋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의 주가 그럼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 알미늄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죠.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연동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이 붙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알루미늄 가격은 코로나 후에 수요가 급증한 것에 더해서 러시아의 관세와 물류비 상승까지 겹쳐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뉴욕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테마가 초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 우리 시장에서는 증권가에서는 사마 알미늄 상승 탄력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밝히기도 했지만 글로벌 투자은행의 의견은 좀 달랐습니다. 빡빡한 수급으로 가격은 더 갈 수밖에 없다라는 투자 의견을 밝혔는데요. 관련된 흐름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카본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계약과 관련된 공시였는데, 478억 원 규모의 본행자재 공급에 대해서 계약을 맺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2020년 매출 대비해서 11%를 넘어가는 규모였는데요. 최근에 한국카본은 8월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 가지 공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미국의 걸프 스트림의 항공기 구조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준 바 있습니다. 10년간 290억 원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전한 바 있는데요.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계약 소식이 들려옵니다. 관련해서 매출 어떻게 늘어나는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4가지 기업 살펴봤습니다.